네 디지털 음원 점수, 시청자 선호도 점수, 음반 점수, 방송 횟수 점수. 그렇다면 오늘의 1위는 누굴까요? 네 1위는? 네 누굴까요? 네 축하드립니다. 네 축하드립니다. 슈퍼주니어. 와 축하드립니다. K-129월 넷째 주 1위 축하드리고요. 축하드립니다. 아니면 오늘 뭐 부모에서 안 보여주시면 트로피 안 드릴 거예요. 오늘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요.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보여줄 수 있죠? 와우. 네. 자 말려 말려 말려. 네 축하드립니다. 아 시원 씨. 어서 오시고요. 축하드립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약속 지켜주셔서. 소감 한 말씀. 저희 많이 응원해주시고 아껴주시는 엘프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항상 응원 많이 해주시는 이수만 선생님, 김형민 사장님, 그리고 정창환 회사님, 윤정 누나 감사드리고요. 유형 회사님도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그리고요. 저희를 항상 사랑해주시는 이 많은 분들, 또 메이저 형님들, 그리고 또 공홍컬처, 또 헤어스타일리스트 분들까지 너무나 많이 사랑해주고요. 저희가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너무나 감사한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엄마 아빠들 사랑해요. 알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앵콜성 준비해주시고요. 지금 꽃다발을 그리고 신동 씨께 이렇게. 신동 씨 감사해요. 감사합니다. 저희는 다음 주 5시 50분에 최고의 가수분들과 더 멋진 무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생방송 뮤직빅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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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